제일 미안한 게 하나 있어. 이걸 얘기했었나? 어. 그래도 비 오는 날. 뭐지? 우리 연습실에서 싸워가지고. 이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연습실에서 정국이하고 저 싸웠어요. 연습실에서 싸우고 제가 열이 받아서 얘 보고 이제 너 신경 안 쓰일 테니까 위아라 생각하고 딱 나갔는데 제가 걸어갔어요. 한 20분 거리 되잖아요. 걸어가는데 정국한테 전화 오더라고요. 형님! 잘못했어. 야! 전화하지 말라 했잖아. 형님 전화하지 말라 했잖아. 너 한 4, 5년 전 아닌가? 너 어디야? 이랬는데 모르겠어요. 야! 너 형님 데리러 갈 테니까 너 어딘지 얘기해.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! 이래가지고. 계속 다 간다. 그치. 나 비 오는 날 밖에서 비 맞으면서 기다렸어요. 정국이 도착하고 정국이 도착하고 근데 미안했다. 미안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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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